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을 듣고 일요일의 날씨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휴대폰 케이스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번 3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번 4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겨울방학에 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번 4번 5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번 4번 6번 5번 7번 8번 5번 9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power fitness club 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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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11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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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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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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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7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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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8번 9 8번 9 8번 9 8번 9